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야지 그분을 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사랑의 증명을 해야 됩니다 사순 시간은 제가 아는 수연님 제가 아는 원장 수연님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수연님이 이랬다가 신부님 저는 사순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왜? 그러니까 저는 사순 시간에 뭐도 끊고요 커피도 끊고 수연님들이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술 담배를 끊을 일은 없겠고 저는 커피를 끊고요 또 뭐를 끊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가끔 빨리 사순기가 끝나야지 자꾸 스트레스를 받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연님한테 아유 뭘 자꾸 끊으려고만 하시냐고 아유 그래서 사순 시기인데 뭐 하나씩 끊고 살아야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끊고 이 사순 시기로 보내고 계세요? 저는 처음에 그래 올 사순에 한번 술을 끊어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우리 동창이 연락을 해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을 같이 얘기하자 하는데 술 한 잔 하자 그래서 그래 술은 뭘 끊긴 끊어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주교님이 또 연락을 하셔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문체부에서 오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자리를 하자 그래서 그래 올 사순 전에 술은 끊지 말지 뭐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두 개를 다 했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허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더니만은 제가 사순 일주일에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3주를 고생을 하면서 술을 끊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타의에 의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킬 것만 해야지 지키지 않으면 이게 강압조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스님한테 그랬죠 스님 자꾸